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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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지금 옆에서는 트 아 아 아 페그에서 or 고 얘는 브라질 브라질 백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시죠 소리가 이렇게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차코팽 미는 소리하고 어디가 일로와. 또 한번 울어봐. 쇳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죠? 살짝 뭔가 목쉬운 듯한 소리? 담배 피는 아저씨 목소리? 표현이 잘 안되네. 다른 차코팽 미는 소리가 전혀 다릅니다. 수리남도 전혀 다른데, 평면마다 운이 다 다르다는게 참 재미있습니다. 얘는 소리가 이렇게 쇳소리가 많은데 엄청 놀랍습니다. 차코들보다 훨씬 시끄러워요. 살짝 쇳소리. 그쵸? 신기하죠? 수리남도 차코랑 아예 다르죠? 나중에 수리남 우는소리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리안 빅맨 우는소리 보너스 영상으로 찍어본거였구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